Q. 프랑스의 사진작가 여기는 프랑스의 한 사진작가 디렉터분의 스튜디오입니다. 엄청 힙해요. 멋있어요. 오늘 저랑 전시회 관련해서 미팅하러 왔어요. 가수로서 연예계 활동을 13세에서 하고 있거든요. 좀 억압시키는 게 되게 많거든요. 한국사회에서?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성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. 여기는 지금... 여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? 제 친구들이에요. 반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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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ity. приз찾기 만ort 쟌회 왜요? 왜요? 하하하하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그린 바탕에다가 강가가 다 디테일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거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것 같아요. 저 아예 예상 못하겠어요. 강가가 바라보니 또 세상이 다를 수가 있어서 뭔가 되게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몸이 뜨겁대. 한번 더chas? 좋은 곳 아, 기분 좋았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vibe 4월 5일에 저희는 큰 퍼포먼스와 솔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에 저희는 큰 퍼포먼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드림 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